바산의 산하 어찌하여 시원한 산을 시기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이시 훌륭한 인생, 승리와 축복의 삶, 복된 삶의 비결은 기도의 승리이자 하나님을 만났고 교제했고 하나의 음성 들었고 응답으로 살았던 그 인생이 되는데 오늘 일주일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어나사 원수들 흩어지고 주를 미워한 자들을 주 앞에 도망가셔서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원수들 내 개인의 감정, 기분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원수들이 망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다이슨 하나님과 하나가 됐고 하나님의 반대한 사단의 세력과의 싸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원수들의 세력을 무서워하지 않고 뭐라고 한가 연기가 물려간 같이 불 앞에 미리 놓은 같이 여러분 연기 가득 차면 숨막혀 죽죠 상황은 그런 상황이더라도 또 연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바람만 불으면 날아가 버리고 또 여기 밀 이것은 초를 말하는데 불 앞에 초가 녹은 것 같이 아기는 그냥 망하게 되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데 우리가 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문제로 생각하면 그때 문제가 되죠 문제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여우사 가브렙은 쟤들 우리 밥이다 그 밥을 먹고 소화시키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데 못 먹으면 설사하는 거죠 소화 못 시키면 바로 이런 고백이 되면서 의인들은 하나 옆에 뛰돌고 기뻐할지어다 지금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고난의 상황이지만 믿음의 고백이 내가 하나 옆에 깨끗하고 우러면 하나님 일하시니까 기뻐 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고요 4절에 보니까 타고 하나님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 이름을 여호하시니 그 앞에 뛰돌지어다 여기서 대로를 수축하라 하나님의 그 길을 수축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이 일하신 그 대로 길을 수축한 거 우리가 그 길을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의 길 믿음만큼 주인이 오셔서 일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이세 고백은 이미 승리한 것 이겼다는 것 이 확신 가운데서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성도의 길은 광야 생활 때문에 위기와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기회가 모세가 앞에는 어맘한 홍해 바다가 있어요 뒤에서는 에어코다가 죽일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하께서 오늘날 너희로의 생활 구원을 보라 너희가 원해 그 사람은 다시 보지 못한다 오늘 우리나라 쪽으로 경제 쪽으로 우리 교회 쪽으로 한국 교회 쪽으로 홍해 앞바다가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 앞에 모든 장애물 홍해 같은 모든 문제도 오히려 그 순간 하나님의 전등한 능력이 나타났어요 홍해 바다가 쫙 갈라졌어요 그래서 사랑이 하나님을 놀랍게도 역사에 있잖아요 우리는 오히려 그렇구나 오늘 모든 상황에 코로나 상황에 의해서 이 나라가 어렵고 한국이 어렵지만 반드시 홍해가 있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면 길이 열리고 오히려 애국군사가 완전히 홍해 바다가 수장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7절에 말하기를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서 광야에 행하셨을 때 앞서 나갔다는 얘기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앞서 나갔다는 것은 뭐 겁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광야길 먼저 앞에 그 길을 인도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구름기둥 불기둥이 임재한 교회가 되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앞서간다 여러분 이 광야길이 없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도 내려온 성의의 음성 듣고 인도 받으면 길이 열려요 앞서가서 오늘 우리가 날마 날마다 여러분 출애굽 시켜놓고 너희들 알아서 한나한 땅 들어가? 아니 우리 출애굽 세상에서 구원시켜서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가난한 땅 천국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광야는 굉장히 뜨거운 햇살이기 때문에 낮에는 구름기둥 춥기 때문에 밤에는 불기둥 이렇게 하나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저는 사명을 생각한다면 앞서간 교회 리더한 교회 어떤 인생의 방향 길을 안내한 교회 저는 가장 주님 원하는 게 뭘까 그러면서 그 길을 사명을 생각하고 가는데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빗박이 오지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임제를 느끼고 그분과 동행하면 반드시 여러분 가정도 교회도 이민익도 구름기둥 불기둥만 받으면 승리하는 축복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10절에는 하나님께 협조가 한 비를 주신다 성의의 담비를 주시고 인도하시게 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살몬의 눈이 날림같이 저들의 원수는 나 눈바람 날리듯이 날려버린다는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두려우면 안 돼요 내가 세상을 이겨너라 담대하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15, 16절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바하산에서 하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하산에서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차피 하나님의 가하시리라는 산을 시기하느냐 지금 여호와께 이 산에 영령의 가하시리로다 이 바하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란 것은 뭐냐면 겉으로는 웅장하지만 내적으로는 인지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데 그래서 높은 산으로 그렇지만 저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가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산 시온산을 시기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바하산의 산은 어디를 말하냐면 이스라엘 동북쪽이 유치한 산들로 용암이 흘러내려서 굳어진 희망으로 이루어진 산인데 굉장히 높은 산들인데 그중에서 가장 높고 탑이 있고 봉우리가 오뚜고 도구고 아울란산이라는 산인데 그 산은 3,000m 높은 산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 저들이 무시한 산은 시온산 700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외계상으로는 굉장히 위험이 있고 크니까 적은 산 시온산을 무시하고 시기하고 지금 이걸 영적으로 무슨 뜻을 이렇게 말할까 오늘 제가 설교 키가 여기가 있어요 왜 바하산의 산 높은 산 위험이 있고 권위가 있고 웅장하고 공간적 크다고 오늘 시온산은 하나님의 산 교회를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권이나 바로 공권을 가지고 경찰이 있고 군대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바하산의 산 크다 시온산을 시기하고 무시하고 여러분 3,000m 높은 산이 볼 때는 치명이 조그만하죠 지금 교회 밟아버릴 수 있어 우리가 힘 있어 어느 시대나 꼭 왕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비바하고 밟은데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병간은 천천히 만만이라 죽게 그 중에 계심이 신해산 성소에 계신 같다 여러분 이게 시온산 하나님의 가신 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임재가 있는 곳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한다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우랑이 왕권을 가지고 삼총 군사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정권자하고 힘 있으니까 다윗이 이긴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신은 다윗에게 가버렸고 자기는 악신 들려가지고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쫙 차다니잖아요 마치 바산의 높은 산이 시온산 작은 거 밟겠다고 누가 이겼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아들랑굴에 사백 군사 환란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모여있었어요 근데 사우랑이 군대는 씩씩하고 아주 계급장 달고 월급도 받고 당당하게 씩씩하겠지만 하나님은 따랐어요 바산의 산 크다고 함불로 교회를 나중에 결국은 다윗에게 갔던 핍박 받고 권한받았던 그들의 사회용사가 훈련받아가지고 다윗 왕국의 기초를 이루잖아요 지금도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다윗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하느냐 세상 정권의 힘과 능력의 힘에 의해서 함불로 교회를 제작한 세력 속에 있는가 신뢰한 하나님의 교회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느냐 세상의 권세 명예 가지고 그것들과 친하면서 하나님의 생명 있는 교회를 핍박하고 사느냐 두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세상에서 아무리 환란당한다더라도 하나님의 교회 예수의 생명 있는 거 말씀 있는 거 그것에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자들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사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사 2장 2절 보니까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고 자 이거 여호와의 산은 시원산 700m 밖에 안되지만 사실은 최고의 영적인 산 꼭대기에 설 것이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랬어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말일에 이런 때가 왔어요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고 우리 인생길 예수님의 길을 진리 생명이죠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라 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시원에서부터 나올 것이오 여호와의 말씀이 에루살라미부터 나올 것이라 그러니까 시원 에루살라미부터 말씀이 나오는데 그가 열방사기에 판단하시고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야 얼마나 칼은 사람 찌려 죽이는데 그걸 녹여가지고 보습 시골 쟁기 지를 때 보습 그 보습으로 갈아가지고 씨앗을 심어서 농사를 지어야 평화로운 나라가 되죠 창을 쳐서 창을 녹여가지고 낫을 만들어야 벼도 베고 하지요 그러니 칼로 창으로 사람 죽이고 싸우고 하는 그런 전쟁한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습으로 나스로 만들어서 평화로운 나라로 만드는데 서로 싸우지 않는데 그게 뭔가 바로 여호와의 율법 말씀이 에루살라미부터 시원에서 나올 것이미라 무엇이 인간을 변화시킬까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 앞에서 울고 회귀하고 십자가 앞에서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추하고 악하고 같은 죄인과 철저히 깨달아야 돼요 내 모습으로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울고 통의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피 앞에서 용서의 감사 감격이 울어봤습니까 하나님 은혜 받으면 회의 죄를 회귀하고 내가 못된 내 인생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면 안 되겠구나 하고 회계는 인생의 방향을 바꿔서 주님께 돌아가는 거요 무엇이 여러분 자 우리 인간은 중요한 것이 바로 생각을 통일합니다 생각을 하게 되면 행동이 나와요 행동을 자주 하다 보면 습관이 나옵니다 네 번째 습관이 성품이 변화가 오고 성품이 결국 운명을 만들어내는데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무슨 생각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요 이 말씀에 접붙여서 말씀이 영이오 생명이 되고 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게 되면 내 마음속에 칼로 찌르고 싶어 미움 원망 시기 질투 죽이고 싶은 칼이 뭘로 이것을 칼을 쬐서 보습으로 창이 낫으로 누가 녹이냐고 그것을 말씀의 불에 성의의 불에 내가 녹아져서 새로운 인생으로 언제 바깥을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룩함으로 그래서 주님 만나고 나면 내 인생 가치가 바꿔주고 주님의 사랑하게 되고 영원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에 살다 보니까 내가 용서하고 내가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으니까 궁유로 마음 때문에 남을 궁유로 겨지고 그러고 나니까 사실 내 마음을 비우고 나니까 하늘의 기쁨 평안이 와요 욕심에 잉태한지 욕심으로 살고 미우고 시기하고 발로받고 온 세상은 그런 경쟁 속에서 사는데요 우리는 하나의 은혜 받고 나니까 이 땅의 공간이 아니고 영생의 나라를 알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누가 변화시킬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령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달아지니까 이 말씀이 영생이 되고 이 말씀이 영월 수상화 되고 이 말씀이 영의호 생명이 되고 여러분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의하며 묵상한 자로다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머리가 되시고 그 머리에서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그 정신이 사함이 인격이 흘러와가지고 내가 주님 품안에서 연합하고 머리와 지체화 되고 그래서 내 인생에 주님 품안에 안겨낼까 평안함이고 고요함이고 성령받게 되면 의와 평과 희락이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평안이 없어요 주님 품안에 평안이 봐요 주님 만나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내가 녹아지고 부서져서 내 마음속에 칼이 내 마음속에 창이 녹아져서 변화돼서 내가 성기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희생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서로 사랑으로 살아된 아름다운 그 공동체를 무엇으로 세상 윤리의 지식 철학으로 안 돼요 왜 안 되냐 마귀를 못 이겨요 욕심을 못 이겨요 욕심을 가지면 절대 안 돼요 해결할 수 없어요 욕심을 죽이게 한 것이 주님 만나고 나니까 못 받게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내 안에 그 육사신 것이라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렇게 내가 죽어서 함께 평안하고 그리고 남한에 또 더 복도 주고 아 천국에 사는 인생이 이렇구나 그것이 바로 시원에서 그래서 가장 높은 산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말씀 교회가 예의 중요한가 예의 예배가 중요한가 예배 통해서 하나 만나고 오늘도 예배 통해서 말씀 듣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서 믿음이 생기고 생수가 되고 그래서 은혜 받고 거루감이고 날마다 주님 닮는 가문에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는 승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생명 있는 교회가 되고 싶어 성리 역사항이 십자가 피가 흘러가고 성리 역사하고 내가 반성의 교회를 세우려니 음별과 세기지 못하리라 바로 십자가 피가 있고 생명 있고 보혈 있고 성리 이만은 이곳만이 세상을 전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산에서 높고 3천메다 커도 시온산 무시해 교회를 빗박을 해 하나님의 교회가 이 나라 살리고 있고 교회 때문에 한국의 교회가 부흥될 때 이 나라가 경쟁 회복이 되고 이렇게 좋고 명락하고 좋은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당당하게 어떤 상황이든지 세상에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함부로는 같지만 하나님 함께한 교회 절대 우리는 이긴다 믿음으로 끝까지 말씀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을 여섯 해 동안 창조할 때 공간을 주시고 시간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공간 싸움 시간 싸움도 되어요 다시 말하면 공간은 뭔가 왜 나라들이 전쟁한가 땅을 넓게 얻고 싶어서 왜 사람들의 돈을 많이 번가 돈 많이 내 땅도 살 수 있고 건물을 살 수 있고 공간을 넓히고 통체 영역 내 집의 영역이 더 크기 때문에 공간을 확보하려고 예를 써요 예를 써 그런데 시간은 똑같이 24시간 주어졌더라고 공간은 내 마음대로 안 돼 근데 시간 하나 옆에 내가 똑같은 시간 똑같이 그 주어졌던 시간 하나님 대면에서 만나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교제에서 이임제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간 사람이 또 있고 다니엘은 다니엘은 공간을 초월해서 어떻게 이겼는가 제가 볼게요 그가 이제 하나님의 가한제를 기도하니까 21일 동안 다니엘이 식어고 있었어요 절식어고 있었어요 근데 응답의 응답의 천사가 천사가 왔어요 다니엘아 네가 계속 기도하니까 네가 천사장을 보내서 내가 응답을 가지고 왔노라 마지막 때 될 일을 응답을 가지고 왔는데 바사국금이 막았대 그때 메대 바사 나라 때이기 때문에 바사국금 공중곳에 마귀가 당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때 응답은 받았는데 다니엘이 그 당시 바사국금이 나라가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 메대 바사 나라 통치 안에 속여있어 그렇구나 그렇지만 공간은 그 안에 있지만 다니엘은 연결을 하고 주인음성 듣고 마리리에 대해서 이 음성이 다 들어져요 다시 말하면 오늘 사람들이 싸움이 뭐이냐 넓은 공간 싸움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사도바하니와 베드로는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들에게 힘을 준 것은 공간이고 하나님의 거루간 대면 거루간 만남 임제였어요 그 시간에 만남의 시간이 교제가 깊어졌고 하나 임제 안에서 성의 은혜가 그 가슴에 오게 된 거예요 자 번제단 성소 지성소 신앙가에 가면 임제 느낀다 그랬잖아요 구름기도 불기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름기도 불기도 임제 가운데서 만남 지성소에 들어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대면을 얻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힘이 어디선가 세상에 좀 소유가 소유와 존재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소유는 해빙이면 존재는 빙인데 뭘 소유하냐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데 내가 어떤 소유에 의해서 힘이 아니고 어떤 존재에서 하나님께서 만남의 대면에 의해서 영직을 은혜 받고 그 생명에서 산 사람은 차원이 달라요 어떤 공간에 영향받지 않고 시간 안에서 하나님과 대면에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공간이란 것은 시간이 끝나면 이 세상에 두고 가야 돼요 그러나 시간은 계속 되잖아요 영혼이 연결돼요 시간은 그 시간 안에는 존재는 영혼이 연결돼요 알렉산드 대왕이 헬라 제국을 그런데 그러나 그 사람이 끝난 순간 다 놓고 갔어요 시간을 못 이겨요 인간은 전부 시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끝나면 주님 앞에 가야 돼 그러니까 알렉산드 아무 힘 없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아무 공간도 갖고 가진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제자들은 영원히 시간 속에 남아있어요 오늘 다니엘 다인 얘기도 우리 생각한 마음속에 남아있고 그분은 영원히 천국에서 왕롤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지금 바산의 산이 세상 권세자분계가 커요 산이 높으니까 700m 시원산 무시여 깔보고 있어요 뭐 교회야 이거 아무 땅이야 뭐 밟아버릴 수 있어 반드시 심판 받습니다 오늘날도 중요한 것이 어떤 것에 여러분 가치관을 둔가 그 사람의 믿음이 교회 안에서 믿음이 얼마 기도 영의 사람 성의 사람 정말 영적인 생활 그걸 봐야 되는데 직업이 뭐이고 한 달 수입이 얼마 돼 이걸로 평가한다면 이게 교회냐고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사냐고 중요한 거죠 자 보세요 오늘날 교회를 하나님 볼 때 그래요 그저 공간 악보에서 크게 건물 짓고 수호점 많이 모이고 헌금 많이 나오고 그것이 최고 하나님의 원하는 교회일까 물론 그것도 축복이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대면을 하고 있냐 그 예배가 목회자가 영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지금 전하고 있느냐 그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성령의 임자가 있는가 신령의 말씀을 선포해서 믿음을 주고 영혼의 살아 움직이는가 얼마나 거룩함 속에서 주인과 대면하고 살고 있는가 얼마나 회개하고 거룩함이 있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시거든요 거룩한 성도로서 신부로서 단장이 되고 있는가 안 돼 있는가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공간 확보가 그걸로 평가하면 사람을 외모 보고 나이와는 중심보는이라 중심 이 공간만 그닥에서 공허합니다 마음 황량해요 설렘은 왕이었잖아요 모든 걸 가져보고 다 했지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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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잡는 것 같다 하고 공허했어요 목마름했어요 예수님의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가지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자니 급에서 생수의 강을 일어나리라 그러면 이 세상을 아무리 가져봐야 내 영혼의 기쁨은 없어요 생수의 강 희열 기쁨 성량의 생수가 솟아나게끔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성량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서 내 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성령의 전으로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드리고 있는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시간 안에 주님 만난 사람이 복인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제 이걸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데 요한에서 5장 사절에 하나님께서 나앉아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약속의 말씀 읽고 소망 가운데서 감사하고 기쁘고 모든 사건 사건을 믿음으로 해석을 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가의 승리한 요셉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요셉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해 달이 절을 하고 열한 별이 자기한테 절을 합니다 열한 별이 절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형들은 뭐 어제 뭐 네가 우리 대장 된다고 어 그런데 그 아버지는 마음을 줬어요 야 해 달이 나한테 절하면 아버지 엄마가 절하고 열한 별이 절하면 응 우리 형제가 네가 대장 된단 말이냐 이랬지만 아버지는 그 마음을 두었어요 형들은 시기하고 미워 무엇이었지 야 저 꿈 꾸는 자고 나 저 꿈이 어떻게 된 거 보자 꿈을 파괴시켜버리려고 팔아먹어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이 꿈을 파괴시켜 팔아먹은 그것으로 꿈을 이루셔 전능하시고 멋있어요 누가 나 팔아먹었다고 괜찮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괜찮아요 어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더 깨끗하게 어렵게 살라고 보디바사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찌 하나님께 듣게 하리까 말씀도 산다고 딱 거절해갖고 그것 때문에 감옥까지 갔어요 그러면 오늘 시간 공간 얘기하고 있어요 공간적으로 보면 종살이고 감옥살이네 갇혀가지고 바산에 산이 크다니까 3000m 크다니까 지금 겉으로는 굉장히 정권이 큰 것 같아요 그런데 바루왕 보디바레 세지요 감옥에 너버렸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겼습니까 뭐 아니요 하나님의 과정 속에 있어요 지금도 우리도 지금 요새처럼 감옥 같은 교회가 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지금 모두가 지금 그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보자는 거요 하나님의 훈련이 끝날 때가 있어요 거기에서 기도하니까 영이 열려가지고 두 장관 꿈을 다 해석하고 그것 때문에 바루왕 꿈에서 국무총리 거기서 열려요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이제 총리가 돼가지고 형들이 이제 와서 무릎을 꿇어요 그런데 뭐란가 당신 날 해야 했으나 하나님은 해를 선으로 바꾸사 해를 선으로 바꾸사 오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교회를 여러 가지 힘들게 하고 그런데 해를 선으로 바꾸사 마음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어요 마음의 생명 구원 그리고 요셉은 내가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이 칼이 보습으로 창이 나수로 바꿔졌어 편화됐어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그 권한을 통해서 만나게 된 것이 그런 복이 있는 인생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간 안에 있었지만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과 임재를 경험했고 그것 때문에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그 경륜과 뜻을 이루게 됐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사동의 심장에 보면 그가 전도하다가 귀신 줬다가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근데 이제 내일이면 사형당가 죽을 상황인데 기도가 참미암에 옥토가 움직이고 지지나고 자꾸 새 거나다 풀어졌다 자 공간은 감옥이에요 자기가 마음대로 안 돼 그랬지만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서 이임제가 있었고 기도했고 청문천사 가버렸고 지지났다 여러분 보세요 감옥 거기만 지지났다 우리가 지지났다 우리가 지지났으려면 큰 산에서 지지나고 용암이 터지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 자리만 지지난다 그리고 감옥에 다 일러버려 간수가 무릎을 닫고 막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구원해드릴까 주의수를 믿으란다 와가지고 구원해드리냐 그 필리핀 교회가 생겨버려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이기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공간이 아무리 감옥에 놓고 저도 결국 하나님의 성의 임재감으로 이기고 승리하더란 거예요 자 또 보면 스테반이 보금주에다가 돌탕 맞아 죽는 순간에 하늘문이 열렸어요 봐라 예수님 하나님 보좌가 있고 예수님 하나님 보금주에 계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돌에만 피 흘러 죽으면서도 영하이 열려가지고 그러면서 얼굴이 천사 얼굴이 됐다 빛이 났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셔서 그리고 잔이라 성의 잔다 안 죽었다 깨닫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아름다운 믿음의 승리가 됐잖아요 요셉이 참 승리한 마지막 모습이 뭐냐면 나중에 앞으로 이 땅에서 있을 것이 아니고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다시 말하면 모세가 400년 후에 출애국을 시킬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막벨라 굴 아브라함 이삭 그 있었던 그 묘지로 아마 자기를 데리고 해골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번세 총이 그 자리가 연연하지 않아요 자기 소망은 자기 소망은 내 해골을 끌고 나갈 때 사병이 후에 가난한 땅에 갖다 묻혀주라는 얘기가 아브라함 이삭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약속을 천국을 믿었고 그걸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저 천국의 약속을 보고 믿음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자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구체의 악행을 면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 더 좋은 부활 때문에 그냥 고생을 해 신라 모데가서 시스라에서 소경이 눈을 뜬 사건이 요한모 시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볼 때 이제 그것 때문에 시비를 걸고 누가 눈뜨게 했냐 아니 그래서 그때 종교 제도들 바리세인들이 이들이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시비를 걸잖아요 근데 그때 무슨 일 있었냐면 예수만 믿으면 출교를 해결했어요 그 부모한테 물어봐 야 니 아들이 맞냐 응 아들이 맞다 근데 제가 장성했으니까 본인한테 물어보라고 부모가 발 빼요 발 뺀다니까 왜 예수님 거쳤다 그 말 한 말 못 듣냐고 쫓겨날까봐서 유대인이 쫓겨나고 죽어? 지금은 한국교회에 벌벌 떨어 뭔 말 못 하고 근데 쫓겨났어요 근데 물어봐 야 니가 진짜 눈 떴냐 어 맞다고 누가 떴냐 예수가 떼겠다고 어 당신도 자꾸 물어보냐고 당연히 제자들 나 우리 시야 아니라고 막 쫓겨났어요 쫓겨났을 때 그 후에 예수님이 그 속에 만나러 와요 이야 그렇구나 쫓겨났을 때 그래서 자 니가 인자를 믿느냐 믿나이다 바로 내가 인자다 내가 메시아다 그때 예수님 만났어요 그렇다면 그때 비법 받고 쫓겨나지 않았더라면 그가 예수 못 만났으면 눈은 떴어도 죽어요 오늘 우리가 잘 알아야 돼 나는 사우랑 삼총 군사가 그 당시 자기들 볼 때 알 것 아니요 아니 다윗이 뭔 죄가 해서 권리아스를 죽이고 이 나라를 살렸는데 왜 그러냐고 왕이요 좀 그 장수들이 왕이요 다윗 죽이러 뭐라 그러냐고 그러면 한마디 못해 가만히 있어 월급받고 살아야 되니까 그게 졸장모드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가 뭔가 바산에 사나 시원산에 함부로지 마라 우리가 이긴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당당하게요 하나님 원하는 사안만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왜 벌벌 떨어요 왜 나서지 못해 왜 빛받받지 못해 빛받받아야 당했을 건데 우리가 정말 주님 원하는 사람이 뭘까 정말 주님 원하는 사람이 뭘까 주님 받다가 뭐라 할까 여러분 절대로 빛받받도 괜찮아요 주님 사랑하세요 주님 원하는 길을 가려 저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사자부가 얼마나 빛받받는지 몰라요 근데 한례 때문에 빛받지 마라 믿음으로 적당히 타협한 사람 빛받 안 받아요 우리가 절대로 예수의 생명을 해서 십자가의 복음 끝까지 붙잡고 달리한 복된 자식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복음 오늘의 복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